여기 아니에요. 야 이은이 형아 너가 해라. 여기? 여기? 아니 거기 아니. 어. 어 니거 풀 아니야? 아니 여기여기. 여기. 여기. 발. 오오. 통채 잘라야 돼. 거기. 일단 여기도 여기. 여기 다 잘라. 여기 꼬리깃 다 잘라. 거기는 위에도 잘라. 위에도 잘라. 여기 꼬리끼는 어딘지 모르겠네. 잘라. 아니 더 잘라 더 잘라. 좋다 이거 근데 이거 재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?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러니까 콩기름으로 씻어서 빼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뭉쳐서 빼요 꼬르끼도 없으면 비행을 못하는데?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지금 야생에 못살아